언젠간 슈퍼개미! 주말에 라이브 안 했어. 바빠서? 피곤해서. 주말에 술을 너무 많이 자서 자, 월요일이 왔으니까 월요일에 일을 해야지. 나 요새 좀 기분이 좋아. 뭔가 느낌이 와. 올라? 아니 그게 아니라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근데 그동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계속 폈잖아. 근데 이거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걸 언제 깨달을까. 이렇게 가면 죽는다. 그대로 가면 우리도 나중에 결국은 베네수엘라 같이 돼. 가면 한 30년 지나고 있으면 우리도 진짜 거짓해가지고 길에서 나무 풀이 깨먹고 한단 말이야. 기업들 다 떠나고, 부자들 다 떠나고. 언제 깨달을까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들어오고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야당에서도 그런 플랜을 딱 발표를 하잖아. 이번에. 황교안 아저씨가 딱 잡스 같이 해가지고 하잖아. 그거 난 맞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건 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지금 문재인이 그렇게 우리 정책을 바뀐다 하고 우리도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고 하잖아. 그럼 난 열렬히 지지하지. 내가 사람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저번에 조국 얘기하고 그러면 조국이 미워서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보통은. 난 그 아저씨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좀 심하더라. 이거 결판 나야 되겠지만 나보다도 훨씬 더 좀 이런 도덕적인 그런 게 나랑은 좀 격이 좀 차이 나더라고. 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막 위조하고 막 이런 거는 그건 범죄지. 그런 거는. 처벌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보면 386세대도 있잖아. 386세대들이 진짜 너무해 내가 봐도. 원래 세대의 비율이야. 거기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386세대들이 자기하고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에 대한 거를 하는데 국가적인 거. 뭐 이념적인 것만 들어가면은 그냥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 나는 국내 주식에도 이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는 느낌이 와.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리고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코스닥 활성화 이런 것들 눈에 너무 뻔히 보이잖아.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냐면 이제 권력을 잡아. 근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 주변에 다 특히 이번에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주변에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있는 건 아니야. 예전에 MB 같은 경우는 해먹어도 좀 정교하게 했어. 그래서 서류상으로 그렇게 막 들통나게 그렇게 아마추어 같진 않았어. 이번 실내장 사태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데 정권을 잡으면 설계자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달라붙는단 말이야. 요새는 기업에서 바로 다이렉터 돈을 못 받아. 옛날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뭐냐면 회계감사 할 때 다 드러나잖아. 어? 돈이 빠졌네. 그냥 얼려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기업에서 돈을 못 받아. 전산화 때문에 그래. 이제는 그게 어려워. 인터넷 시대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점점 깔끔하게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티 안 나게끔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오에 대한 게 그게 정치자금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 거기에 좀 동조해서 나도 좀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알면서도 내가 성격이 그래. 내가 성격이 어떻냐면 예를 들면 내가 대북주 하면은 대장주 성신장이라고 딱 얘기하잖아. 그럼 성신장에 사야 되지. 성신장이가 이게 폭이 크니까 만약에 오른다. 내가 대북에 대한 아이디어면 성신장에 사야 돼. 그게 주식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주식 못하는 애들은 뭐 사는지 알아? 아시아 시멘트 이런 거 사는 거야. 아는데도 아시아 시멘트를 사는 거야. 왜 그러겠어? 회사가 더 좋아. 아시아 시멘트가. 근데 거기에 배당도 안 해주고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을 굉장히 소외시키는 회사야. 아시아 시멘트가. 그래서 사면 안 돼. 근데 난 그걸 사. 이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게임의 법칙으로 보면 성신장이를 사야 되는데 재산의 가치로 보면 아시아 시멘트를 사야 되거든. 나는 이제 그런 걸 사. 그러면 바이오 이게 가치가 없어도 게임의 법칙으로 사람들이 바이오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바이오를 사야지. 바이오 사야지. 근데 사긴 샀어. 근데 조금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소외됐었어. 소외되고 맨날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 꿈 들고 있는데 안 가고 이래가지고 진짜 정권 바뀌고 나서 수익률이 힘들었지.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 같은 투자 스타일 있잖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스타일 사람들은 엄청 고생했어. 다 고생했어. 좌파오파 다 고생했어. 상관없는 거야. 오늘 뭐 볼까? 오늘 아셋치멘트 좀 오른다. 좋아. 난 오늘 계좌 괜찮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소외됐던 것들로 가는 거야. 근데 그동안 완전히 게이밍 법칙이 왔는데 잡주들 있지. 바이오 말도 안 돼. 신나지. 말도 안 돼. 까부지도 없는 거야. 막 날려보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바뀌잖아. 한국 사람들이 금방 바뀌어. 그러면 가는 거야. 오랜만에 호우 하나 할까? 야 오로라 이제 또. 슬슬 가려고 하잖아. 호우. 이 정도로 호우하면 좀 그런가? 득혜락도 지금 그때 우리 바다에서 샀는데 좀 좋아지고 이제 바다에서 기는 것도 빨리빨리 다 졸업시키면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뭐. 이마트. 서울옥션. YG. YG 할 땐 내가 뭐 그런 어 저거 뭐 샀어요. 그러지 않았다. 그때는 방송 컨셉을 바꿨을 때야. 그래서 이제 케어할 종목 뭐 없어 별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레포트 나온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추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바이오 어떤가? 바이오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짝짝 올랐잖아. 바이오에서 돈이 좀 빠져서 좀 괜찮은 걸로 가야지. 최근에 레포트 보니까 조성 반도체 탑픽으로 뽑아두마. 거기 나오고 탑픽 뽑기 전에 내가 딱 얘기했잖아. 조성 반도체 좋다고. 아직도 좋아. 나는 이번에는 너무 짧게 치는 거는 털린다고 생각해. 나 아직 디케리라가 안 팔았어. 그대로 들고 있어. 이제 좀 더 이제 좀. 그런 거야. 올까파사의 맹점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 주가가 쭉 날아가. 이게 막 200% 300% 나는데 여기서 올까파사에서 그냥 털려버리는 거야. 사실 200-300% 갈 거를. 이해 되지? 그러면 안 돼. 또 올까파사의 단점은 회사가 안 좋아지는데 그냥 빠질 때 계속 사다 보면 망해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회사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이거는 심상태가 좀 길게 간다? 그러면 폭을 좀 넓게 잡는 거지. 파는 걸 천천히 파는 거지. 이해 되지? 짤짤하게 파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과 회사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대략 알아야 돼. 그냥 단순히 그런 기계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모드로 이걸 사고팔고 한쪽 앉았어. 알고리즘 투자하면 돼 그러면. 그게 아니야. 알겠지? 지금 자기 거 수익 났는데 내가 팔지 말라 그랬지 최근에. 야 이거 지금 좀 더 들고 가자. 응.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랬어. 지금? 아 오늘 근데 괜찮아. 전체적으로. 파라다이스. 야 파라다이스 시티에 일본 사람들 많이 늘었더라고. 환이야. 무슨 뭐 애국 뭐 불매 이런 거. 아이 다시 환 있잖아. 천원 원토로 떨어져 봐. 일본 여행도 겁나 간다고 이거.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일본 가면서. 이것은 착한 불매 운동이다. 내가 일본은 가긴 했지만 돈을 안 썼다. 편의점에서 나는 물만 사 먹었다고. 이런 착한 불매 운동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착한 주식 매수 하자. 파라다이스 좋잖아. 이제 다 수익권일 거야. 조금 조금씩 천천히 줄이면 되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의 바이오. 레포톤을 나왔어. 레포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거 내용을 알고 있었지. 전국당 바이오가 뭐 하냐면. 이름만 들으면 바이오 이런 거 같잖아.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제조업. 제조업이야. 꾸준히 매출이 나와. 시가총액 1570억짜리인데. 2분기에 330억 매출에 40억 정도 했거든. 이런 바이오. 바이오에서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킹왕짱일걸. 근데 그런 신약 개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건 파는 거야. 자기 맨날 사오는 거 있잖아. 좋다고 먹는 거. 락토피. 그걸 바이오에서 만들어. 종군당 건강해서 팔고. 걔넨 파는 애들이고. 이걸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락토피 자기도 막 먹잖아. 사다 먹잖아. 나는 알지 그거. 종군당 그게 좋은 적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뭐 자기가 뭐 사오면 그냥 주는대로 먹잖아. 근데 뭐 저기에는 그래도 점점 더 개선될 거 아니야. 대기업에서 하니까. 그래서 락토피 OEM 매출이 50억원에서 260억으로 늘어난대. 작년에 250억이었어. 내년에 260억이면 얼마나 성장하나. 성장 팍팍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캡티브 마켓이 있잖아. 기업들이 물건 팔면 팔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딱. 뭐 회사에서 팔아줘. 나는 만들기만 해. 걔가 또 잘 팔아. 너무 좋지. 그리고 해외 쪽은 자기네가 직접 하겠대. 직접 판대. 또 직접 팔면. 이익률도 괜찮거든. 성장이. 해외에서 좀 잘 파게 되면 또 괜찮은 거야. 요즘 건강기능성 식품주들이 핫해 괜찮아. 성장이 괜찮아. 왜 그러냐면.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득이 삶의 질이 올라가면. 뭐에 관심을 가져. 건강에 관심을 가져. 건강에 관심을 가져. 막. 먹기 시작한단 말이야. 막 늘어.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매출도 늘고 잘 나오고 있어. 시장이. 그만큼 경쟁도 세지겠지만. 센 놈들은 확실히 돈을 잘 번단 말이야. 자체 브랜드가 유거스야. 유거스가 이렇게 잘 팔리면 이제 잘 되는 거야. 봤어? 유거스? 아니. 이름 유거스는 뭐냐.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그런 거를 만들어. CMO 만들어. 마이크로바이옴 뭐야. 균 이런 걸 이용하는 거라 했는데. 그냥 뭐. 좋은 거 한다 생각해. 중요하게. 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균 관련한 그런 거. 그래서 이걸로 여드름도 치료하고. 요로감염도 치료하고. 그런데. 치료하는 거 뭐 안 되나 봐. 깊이 알 필요 없어. 깊이 아는 애랑 나랑 수익률 똑같아. 깊이 더 안다고 거래소에서. 어? 넌 더 아니까. 넌 조금 더 수익률 더 가져가. 너는 거래세 깎아줘.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이 많아. 그래서 내년에 좋다. 난 이런 얘기를. 치료를 했지. 이 형은 이거 9월에 하네. 두 달 내가 먼저 빨랐다. 나 이거 절대 세일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라고 하는 거 세일즈 하는 거 아니고. 오늘 레포트 나온 것들 여러 개 중에서. 그냥 또 오늘 바이오 얘기하다가 얻어서 얘기하는 거야. 송보하는 거 아니야?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 형은 좋대. 응. 나는. 나는 치료를 좋아 보였어. 지금 올랐어. 응. 지금 좋은지 잘 모르겠어. 응. 아니 괜찮을 것 같긴 해. 근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지. 계속 그렇게 잘 파는지도.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 응. 그래도 오늘 좋은 종목은 뭐 소개 정도? 응. 이렇게 판단해주면 고맙고. 혹시 저 이거 사가지고 수익 나면. 100분의 1 정도는 저 불우한 냉철 TV.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형 탓. 참 쉽죠? 자, 월요일부터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조정이 심하게 올 것 같진 않아요. 또 이럴 때 좀 사고 싶은 거 좀 사면 돼. 좀 사면. 그때 좀 우리 올라올 때 좀 줄여놓은 거 있잖아요. 왔다가 이럴 때 좀 좀 좀 사면 되잖아. 보니까 또 살 것도 있어. 내가 기다리는 종목도 있거든. 아, 내려갔으면 사야 돼 하는 종목들이. 또 좀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어, 이거 좀 더 갈 것 같은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교체 매매하면서. 시장이 항상 있으면 돼. 그러면 알지? 응. 시간이 이쯤 되면 알지? 응. 뭐야? 상한가. 상한가. 으흐흐흐. Sache. 날씨였습니다.